그렇게 사실 환율이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있다면 환율이 상승한다고 얘기할 때는 원화가치에 대한 하락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하락을 얘기했을 때 보시면 우선 수출 상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대신에 여기까지는 보면 긍정적이지만 그 밑에 보시면 대신 수입 상품에 대한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 자체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겠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입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우리는 가공무역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환율 상승 자체가 결국 물가에 대한 상승 우려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우리가 수출에 대한 상품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신 수출 경쟁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도 함께 낮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는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달러를 바꾸기도 쉽고 우리 해외여행 갈 때도 좀 더 우리나라 돈의 가치보다 좀 더 높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때가 많으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가 좀 좋은 환경이 여건이 형성될 수 있고 다만 최근 같이 원화 약세가 이어진다면 해외로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해외여행을 갈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조금은 힘든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부 이제 환율에 대한 민감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원화 약세 수혜주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업종 자체는 이제 반반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해외에 대한 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단계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출주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일부 제한적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다만 이제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운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원화에 대한 강사에 나타나 약사에 나타났을 때 부정적 입장이 나타난다라는 글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활용을 하시면서 참고 자료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권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현대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고정 월요일 날 또 내부 웹툰 이슈가 좀 되는 거 보면 Y랩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만을 보면 장중 상한까지 달성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11시 기준에 보니까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오늘 이제 14,2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이슈가 노출되면서 크게 급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4,2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 자리가 단기 이탈된다면 그때는 단기 고점으로 봐야 되는 시그널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원픽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진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진중공업이 사실 이제 우리가 서해 쪽에 보면 부유물을 만들어내는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선기자제 쪽입니다. 현재 이 세진중공업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진중공업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SMR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SMR은 SMR만 독자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재성에너지와 융합하는 것이 국가정보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세진중공업에 대한 오늘 상승은 눈여겨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신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기대해 볼만합니다. 세진중공업 오늘의 원픽이었습니다. 캐스탕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